부담없이 1,400만원에 고를 수 있는 캐스퍼에 견딜 수 있는 중고차 다 준비되셨나요? 1,400만원부터 시작하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번에는 사실 2,400만원 정도 시작했잖아요 그죠? 고르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차를 한 대 더 산다면, 세컨카를 산다면 캐스퍼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가격으로 혹시 중고차를 산다면 세컨카를 어떤 차를 살 것인가의 컨셉으로 오늘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노아라는 가명으로 결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화에 이어서 돌아온 제티라고 합니다 저는 가명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가명을 쓰신다고 하시니 저도 하나 맞춰봤는데 반갑습니다 귀여운 일을 저 먼저 캐스퍼를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컨텐츠 준비하면서 캐스퍼를 한번 소카해서 소카는 나가도 되죠? 네? 소카로 이직하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경차지만 가죽 시트나 가죽 스티어링 휠이나 일련 열선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에센셜 라이트라는 게 최근에 생겼죠 원래는 스마트 모던 디에센셜 인스프레이션이 있으셨는데 디에센셜 라이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에센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 모델이 디에센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디에센셜 로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디에센셜에는 멀티미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에센셜 라이트에는 멀티미디어를 추가해야 돼요 근데 멀티미디어 추가하시면 16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70만원 차이가 나요 뒷바퀴가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뀝니다 네 중요하죠 운전석 암레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패스 리어 와이퍼 뭐 이런 것들 다 더하면 70만원 값어치는 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디에센셜 로 구매를 할 생각이었어요 옵션 단 하나도 없이? 네 옵션 단 하나도 없이요 디에센셜엔 충분히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 한번 타봤어요 아 되게 가성비 좋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왔다 타고 나서 이걸 차를 조회해 봤는데 인스퍼레이션이더라고요 가격을 딱 봤더니 1870만원 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인스퍼레이션까지는 못 가겠고 저는 그래서 짜다가 보니까 디에센셜 라이트 한번 봤는데 동승석 썬바이저 거울이 없더라고요 이건 전 여자친구 사줄건데 그 동승석 누구 자리에요? 제 자리잖아요 근데 저 거울도 못 보고 막 그러긴 싫거든요 제 자리니까 넣어야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 브레이크 살짝 늦게 밟아도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디에센셜 라이트에서 에센셜로 올렸고요 옵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좀 달라지는데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거 안전 옵션이잖아요 전방 충돌 방지,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스마트 센스 이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스타일 전 저 휠 좀 못 참겠어요 저거 너무 조그맣고 양철 휠인데 LED 방향 지시등 그리고 리어램프 이거 좀 큽니다 그러면 저는 1830 저는 되게 자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스퍼레이션 사면 이 두 가지 선택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얼마였죠? 18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1870만원인데 40만원 차이요 40만원 이상이 나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이 컴포트 이거 붙이면 1870이잖아요 저는 근데 컴포트 옵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리클라이닝 돼서 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차박은 제 차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풀 할부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차는 소울 EV입니다 네 QPD님 전기차 오너시잖아요 저 팔았어요 방금 아 팔았어요? 세컨카라서 내연기간 차는 주유소가 많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는 그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전기차 산다고 하면 요즘 말린다면서요 내 인프라가 누구에게 공유되어지는 것 때문에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동의는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제가 비어있어요 다른 데 차될 데가 없는데 그 자리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 저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인프라에 따라 충전할 곳이 있다 이러면 사실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아직 조건들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자체별로 상의하지만 2년이 지난 차량은 이제 전국 이전이 가능해요 취득록세가 140만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이브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EV 차량 보면서 저희 데이터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지난 4월에 소울 EV가 엔카에 들어온 게 17대고요 판매된 게 48대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쯤 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의율 그러니까 차량을 광고 등록했을 때 얼만큼 문의를 받느냐도 80% 이상 됩니다 문의 받을 확률이요 그러니까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 EV가 차량이 아직은 좀 많아요 그래서 시세도 아직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판매가 많아지면 결국엔 시세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갈 거라고 제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구매하시기에는 괜찮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소울 EV 중에서도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순정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보 내비라고 하죠 이제 이 차량 보면은 7km에서 62,000km거든요 근데 뭐 이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가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터리 문제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완충하면 여름에 220km 정도 주행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한 180km 정도 주행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제가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출퇴근 왕복 거리 하면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40에서 50km 정도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충전하지 않아도 쓰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보험 이력을 봤는데요 소울 EV가 보시면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사고 이력 내 차 타차가 한 건씩 있지만 비용 저렴한 걸로 봐서는 교환 부위가 없는 걸로 이제 보이죠 죄송한데 이전이 4회에 있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전이 4회에 있는 거는 이제 소유자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비선호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매입을 잡고 판매할 때 뭐 그때 이제 두 번 이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가 카운트 되면 중고차 업자한테 왔다가 판매되면 두 번 카운트 됐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충전 인프라가 없다거나 내 생각과 좀 달라서 이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벽을 허드를 좀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뭐 저는 아무튼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라고 전기차도 안 쓰시는데 이거 추천하면서 근데 저 캔디바 색깔이라 좀 그렇지 않나요 래핑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데 선뜻 외모 때문에 일단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차량이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차량입니다 골프 7세대 1.4 TSI 한 20대 초반 중반 때 돈 많은 집 형들이 내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 타러 갔는데 저게 탁 있으면 오! 그리고 이 차 저 차 저도 타봤지만 이 공도에서 드라이빙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 골프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 TSI 한번 가져와 봤고요 골프가 이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신차 용접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체 강성이 좋은 편이라서 차의 완성도가 높다 운전한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차는 출고할 때 3,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감가가 다 이뤄져서 요즘에 한 최근 1, 2년 동안은 감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이런 차들이 좀 사고 막 좀 많지 않아요? 사고가 있는 차도 있죠 그리고 이 차도 오늘 캐프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나도 많이 보던 차라서 사고 싶은데 꼭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이 차는 프레임은 정상입니다 아 그럼 프레임은 아! 떨어져 나가네 저기 누구도 떨어졌네 프레임은 펜더랑 양정운 일단 프레임에 손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큰 충격이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1화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펜더나 문화나 정도는 감가상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마이너스 요한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럴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색깔이 바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 7세대의 1.4 TSI 말고 GTI 이런 것들도 있는데 GTI는 아직 시세가 2천만 원대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했던 한 1,600만원 1,690만원대에서는 좀 구매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제가 오늘 포인트로 하나 더 갖고 온 거는 1,350만원이죠 원래 저희가 캐스퍼 예산 1,690만원 말씀드렸었는데 한 340만원동 차이 나잖아요 그거는 이 엔카 보증을 구입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엔카 직원이라서 뭐 저희 매출 올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의 한 가지 단점은 미션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엔카 보증으로 이 차는 이제 그 중형차라서 구입하시면 220만원의 보증을 구매하시면 1년 동안 2만킬로 동안 보증이 되세요 엔카에서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미션이 고장 나시면 엔카에 얘기하시면 돼요 그 수리 업체는 엔카에서 지정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수입차 수리는 마일레에서 많이 하잖아요 마일레랑 제가 알기로는 제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일레 업체에서 수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아 그럼요 마일레가 수입차 정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고 정비 업체도 많아서 제휴하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1.4 TSI의 문제점은 사실 옵션이잖아요 실내에 한번 보시고 옵션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오늘 다들 날카로우시네요 깨끗하고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옵션은 별로 없어요 그 캐스퍼도 사실 1,800만원 넘는 캐스퍼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4 TSI는 이제 옵션은 많이 없죠 많이가 아니라 핸들 열선이 없나요 설마? 어 핸들 열선은 대신 선 루프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다 있어요 에어컨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어? 이 시트가 직물 같은데 이 직물이 약간 세무 같은데 이 직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예전에 아반떼 구형 아반떼 이런 곳에서 만났던 직물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 통풍 시트가 없죠 그 밑에 이제 뭐 옵션필보 가시면 사실 다 볼 수 있는데요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게 많죠 비어있는 게 많은데 그 구매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운전 질감 운전한 재미 뭐 이런 거라서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다 이제 골프는 정석이었고 이제 소울 EV는 그 가격대 이제 엔트리 전기차로서는 되게 가성비가 엄청 좋거든요 괜찮은 차량을 구해오셔서 오늘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가져온 차량은 이제 쇠볼의 트레이블레이저고요 1.3 터보 이륜이고 프리미어 이걸로 갖고 왔는데 차량 가격이 좀 비싸요 1899만원 근데 제가 캐스퍼를 1800대는 우습게 뚫더라고요 제가 옵션 욕심이 조금 있기도 한데 차를 권해드리는 타겟층은 20, 30대 여성분이거든요 제가 뭐 제 누나나 제 여자친구에게 차를 추천하는데 어떤 차를 추천하면 좋겠냐 어떤 옵션을 넣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아무래도 저는 캐스퍼보다는 사이즈가 있고 운전하기도 좀 높이가 있는 소형 SUV로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트레일블레이저 프리미엄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옵션도 좀 알차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쉐보레가 내가 사고 나면 감가 감가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저는 전체 너무 해요 신차가가 얼마죠? 신차가가 2700 정도 합니다 3년 만에 30% 정도가 빠졌고요 지금 잔존 가치는 70% 정도 남았는데 새 차로 샀으면 울었겠지만 저는 중고로 사잖아요 중고로 샀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조금 넘었는데 70% 가격대로 아직도 팔고 있는 현역급의 차를 살 수 있는 게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팔 때도 어느 정도의 감가는 있겠지만 또 감가가 있어요? 쇠보레 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싸게 사는 만큼 싸게 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욕심이 자꾸 생기면 정만 주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차 보증이 엔진 미션 구동계 보증은 5년 10만이니까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아직 일반 보증도 남아있고 트레일블레이저 보증이 3년에 6만이에요 4개월에 한 5천 키로 안에 차체 및 일반 보증은 끝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반 보증은 끝나는데 저희가 사실 돈 나갈 부분은 엔진 미션이 가장 좀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저도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좋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기보단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구매하셔야 된다 얘는 사고 안 났어요? 다들 보험이력 안 가고 저는 깔끔하잖아요 차 많이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차 좀 타시고 전 차주분 성향을 딱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여자친구 줄 건데 사고 문짝 덜렁덜렁거리는 거 옆면 먹은 거 이런 거 갖고 오진 않죠 이거 차가 내비게이션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이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쇠보레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쇠보레가 순정 내비게이션 맵이 인터페이스가 되게 조악하고 느리고 업데이트도 좀 힘들거든요 차라리 내비게이션이 없고 카플레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박혀있는 게 오히려 전 가성비가 훨씬 좋고 실용성도 더 높다고 봅니다 사제의 유치율인데 이거 제 여자친구는 계기판 보다가 한눈팔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또 이 차의 특 옵션은 이거 썬루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개방감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가끔가다 하늘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반영된 겁니다 지금 여자친구... 아니요 없죠 내려보시면 저는 보험 이력도 없었고요 깔끔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교환도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마력이 좀 딸리지 않나요? 1.3 터보 엔진이 말리부에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넉넉한 출력을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도 더 작아진 차체, 더 작아진 무게를 생각했을 때 모자라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 정도 차면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전혀 결격 사유 하나 없는 되게 괜찮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거 트레일블레이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이게 제 여자친구면 약간 저를 닮아 있을 거잖아요 전 보여주기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두 번째 차량은 미니 쿠퍼 하이든 검으로 가져왔습니다 되게 예쁘죠? 보고 와 이거 예쁘다 해놓고 딱 들어왔는데 내용도 꽤 알쳤어요 LED 헤드램프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기본형이어서 S가 아니어서 작은 휠 들어가 있고 출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뭘 건데 것처럼 막 달리는 성향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탈 거라 출력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을 거 같고요 실제로 이 정도 차체 크기의 1600cc 엔진이면 출력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실생활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달릴 거 같고 장점이 휠 인치가 좀 작아요 아시겠지만 미니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서스펜션이에요 달리기 좋은 서스펜션인데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샀다가 또 차 잘 모르는 남성분들이 귀여운 외관에 홀려서 샀다가 서스펜션이 되게 불편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상쇄시켜줄 만한 작은 휠 좀 편평비가 있는 타이어 껴서 승차감이 보완되지 않았나 많은 보완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스트라이프 옵션이 들어갔고 위에 투톤 루프 들어갔고 요거에 포인트 유니언 잭 테일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예쁘거든요 2번 세대 오면서 중앙에 내비게이션이 바뀌게 됐는데 내비게이션이 넓게 와이드로 나오거든요 시인성도 되게 괜찮고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저쪽을 쳐다보는 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이 차의 장점 또 HUD가 달려있어요 오늘 HUD 있는 차들만 가죠 왜냐면 저는 HUD가 없어도 좋은데 제 여자친구는 약간 계기판을 보면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전방 주시 좀 자라라는 의미로 HUD 있는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미니니까 실내는 아주 예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여자친구가 하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니 3세대에는 고질병 같은 거 없나요? 고질병보다는 사실 소유자 변경 이력이 많은 편이에요 미니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딱딱하니까 그걸 못 버티고 다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도 보험 이력을 좀 보시면 소유자 변경 이력이 키로수가 낮은데 3회 정도 있어요 상사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한 두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전에 타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입문을 하시는 걸 차라리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성능 점검표 와서 이제 차량 성능 보시면 깔끔하죠 저는 제 여자친구가 좀 상한 거 못 헤어주죠 제 여자친구 소중하니까 당연하게도 렌트 이력 그런 거 없고 리콜 같은 거 다 미니 있네 리콜 BMW 쿠퍼 차량 연료탱크 환기벨브 관련 리콜이래요 이거는 시정 기간이 2020년 7월 3일부터 무기한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가시면 리콜 받으실 수 있고 리콜이다 보니까 따로 돈 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 맡기시고 잠깐 서비스 센터에서 계시면 차 리콜 완료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용이나 예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아까 보험 이력 경미 했잖아요 외판, 뼈대, 문제 없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제가 제 여자친구 안심하고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다 보시면 당연히 국물 한 방울 안 새는 깔끔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누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다시 버셔도 깔끔합니다 두 번 봐도 깔끔하고요 이 정도 차량을 좀 갖고 가봤습니다 외관에 홀려서 저도 호다닥 들어와봤는데 이게 사실 실속이 더 좋은 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찜수가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이 차량 아마 방송 타면은 아마 찜수도 많고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성분들한테는 미니 쿠폰은 항상 좋은 선택지인 거 약간 캐스퍼랑 크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네 맞아요 오지게 비싸는 시각이 캐스퍼가 정말 비싸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850만 원 차를 좀 골라보면서 와 이것도 나오고 수입차도 괜찮은 거 나오고 내가 탔던 캐스퍼는 굉장히 좋은 차였구나 생각보다 더 많이 좋은 차였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미니 쿠포를 1850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중고차의 메리트 기능을 하고서 많이 인정해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약간 끌리는 차가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아까 골프가 좀 땡기긴 하네 그렇죠 역시 골프입니다 저의 주관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상관없이 제일 먼저 팔리는 메몰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팔릴 것 같은 메몰도 팔리고 지난번 K5 그거 제 방송 나고 바로 나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기대가 되네요 실제로 이거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거 엔카지가 좀 잘되면 옛날에 3인칭 시장으로 잘되면 으쌰으쌰가 아니라 응원합니다 잘되세요 여러분이 잘되시면 발만 쏙 담그고 있다가 빼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엔카의 마케팅팀이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까 보증 같은 거 오늘 많이 거론됐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제거해드리면 어떨까 쎄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뷰가 몇 찍으면 그런 거 공약 걸 수 있나요? 그 다음 10만 뷰 나오면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말씀드렸어요 10만 뷰 나오면 그럼 저희 한번 말씀드려보시죠 최고다 아니면 차량 가격을 좀 딜러분이랑 저희가 네고를 대신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훈훈하게 잘됐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한 상태 저는 치킨 기포티콘 정도 생각했는데 통이 크시네요 차 지금 구매하실 분들한테 차에 관련된 거 해드려야죠 좋네요 그러면 제가 소개한 미니 구매하시는 분은 조회수 10만 찍으시고 구매하시면 보증이 된 채로 나갈 수 있겠네요 바로요? 바로요? 왜? 하하하하하